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국립주권감시단을 창설해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배삼준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1월 31일이죠 그 신문에 조선이고 났죠 전면에 배 회장님이 사업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걸 보고 상당히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방송에서 한번 다루었으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방송에 다루고 나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1월 31일 날 호소문이죠 네, 호소문이죠 호소문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핵심 내용 그걸 한 뭐 너무 길지 않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14개월 전이니까 2018년 11월 29일이었는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이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업체 네, 우리 호텔에 속초에서 우리가 관광호텔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명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구한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조사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만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예고도 없이 왜 우리가 이 조사 대상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9년 동안에 9건에 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안 줬다는 진정을 말하는 거냐 이를테면 그렇대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 내가 처음 이 호텔에 샀을 때 내가 뭘 몰라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서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안팔고 앉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놔두겠느냐 그거 해고했더니 부당해고라 그랬는데 일한 날까지 돈 다 줬으면 됐지 내가 왜 그런 해고도 못하느냐 결국 그 사람들 진술도 안 끝내고 그냥 다 스스로 그냥 소멸되고 말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상습체벌자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 조사를 나온다는 얘기냐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임금을 안 줬으니까 취급하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냐 벌금 부과한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또 뭐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좀 처음부터 좀 시비가 좀 있었죠 처음부터 약간 간절히 그랬는데 또 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야간 프론트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얼마를 체제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여기까지 밀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근로계약서를 보면 다 계산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압적이고 완전 죄인 다루듯이 하더란 말이에요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조사로 되겠구나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죠 나도 옆에 있었고 나도 옆에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하는 것이 집사람이 이제 조사 대상이죠 저는 이제 남편에 이제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남편이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아니 보셔 그 저 부모 같은데 나이는 몇 살 정도 나이가 뭐 이제 40대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후반쯤 됐겠더라고요 그 저 나이도 젊고 부모 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됐는데 근무원들이 이렇게 막 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 허리에다가 손을 다 얹으면서 감히 근로감독관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작겠네 네 제가 실명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까 뭐 문제 안 되죠 아 그 하우철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우철이가 그래가지고 하우철이하고 이문영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하우철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 저 아저씨한테 내가 조사 못 받겠어 다른 사람 보내셔 교육 잘 된 사람 보내셔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머니가 여기가 대표죠 아주머니 구속될 수 있어요 아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면 우리는 형사구속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뭐 구속 당해볼래요?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또 뭐 위반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따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그럼 빨리 쓰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확인서를 갖다가 쓰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확인서 내용이 성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직원 다섯 명 여섯 명이 있는 회사에서 관광대에서 누가 성교육을 시킵니까 성교육 안 시키기 위반이래요 그거 썼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최저임금이 얼마다 악하는 것을 벽에다 안 붙였대요 그게 위반이 그게 위반 사항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뭐 두 가지 시시콜콜한 게 있는데 하나가 두 사람한테 각각 210만원 260만원 안 줬다 하는 내용으로 거기다가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왜 찍냐 그거 찍지 마라 누구야 근로계약서 보고 하면 다 계산 나오는데 그걸 왜 찍냐 이랬더니 이제 그걸 안 찍는다고 했더만은 이 사람이 두고 보세요 3년 치를 탈탈 털어가지고 몇천 몇억이 나올지 모르니까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하우질이 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제 노동청의 지도과장인가 뭐한가 신모라고 하는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내보내시오 이거 같은 민주사회 맞습니까 이랬어 소속이 강릉노동청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과장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보내야지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억울하면요 청와대에 고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장은 좀 신과장이라는 사람이 신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청장은 좀 다르려니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가 어렵잖아요 기관장들 통화가 됐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러게 법을 잘 지키세요 법을 잘 지키실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아니 청장님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나 이제 바쁘니까 법들 잘 지키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사람은 막 분해가지고 죽어요 이거 무슨 내가 수갑 쳐서 가는 거냐 이래가지고 제가 협박죄로다가 속초지방검찰청에다가 협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협박한 그런 거 구속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한 걸 갖다가 옆에 우리 지배인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직원도 들었어요 프론트에서 그런데도 이 검찰에서는 이걸 무혐의로 때립시다 그런데 창고인 조서를 쓰다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창고인 조서가 우리 지배인이 표현을 조금 겁나고 하니까 그런지 조금 완화해가지고 한번 표현한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구속한다는 말을 한 걸 들었다 그러면 처리해야 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당신이 말을 안 들으면 구속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소를 했더니 한 보름쯤 있다가 김윤희라고 하는 근로감독관이 나온 거야 그 친구는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에 보이던데 이 친구는 완전히 진짜 칼찬 일본 순서 같습니다 아니 그래 추가조사 나왔다 하면서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김윤희이라는 사람이 김유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네 조서관이 나왔어요 제조사관 나왔어요 작은 호텔에 그런데 그 왜 앉자마자 그 왜 확인서를 갖다 하감독관이 쓰라고 하는 확인서에 날인도 안 하고 왜 그걸 박박치져서 하감독 얼굴에 던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감히 시민이 공무원한테 서른을 찢어갖고 얼굴에 던져요 그거를 거짓말 안 거네 네 거짓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서랍에 있는 걸 딱 꺼내고 딱 보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거짓말 안 거네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안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있네요? 있네? 그럼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막 하는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다 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따지냐면 여기 그만둔 사람들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지 서울이고 속초 왔다 갔다 어디인지 모른다 했더니 서류를 다 꺼내면서 15명 그만둔 명단을 쫙 뽑아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쫙 뽑아왔어 딱 뽑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 그렇죠 3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 이제 노동근로기준법에 3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3년 범위까지만 조사를 해요 자기네가 3년 치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닦고 보니까 내가 7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8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명 가운데 7장은 찾았어요 그것도 처음에 4장 주고 또 1장 주고 2장 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준 거예요 결국 10장은 못 줬어요 그러면 이게 8장을 못 준 것이 8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벌금은 500만 원이에요 대단하네 네 딱 그냥 500은 끝나는 건데 이거를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한 사람당 230만 원이야 240만 원이야 8명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2천 몇백을 때린다 처음에 열 몇 명이 모자라는 게 2천 4백만을 때린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보복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우처리가 쓰라고 한 서류를 집사람이 사인 안 한 그 확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지 내가 몰랐어요 왜 중요하냐면 보복 수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최저임금제를 조사를 나왔고 최저임금에 관련돼서만 확인서를 받던 거였는데 그걸 우리가 집을 안 한 게 없다 해서 아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보복 수사가 증명이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슬쩍 집 파일에 끼어서 그냥 가져가버렸어 그럼 나는 그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점 그대도 모르고 또 뭐 사인 이제 또 이제 뭐 뭐 뭐 그래갖고 이 사람도 8명에 처음에 11장이지 11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거 사인해라 그래갖고 또 순진하게 또 아유 한 번 또 밉보였는데 또 밉볼까 싶어갖고 겁나니까 사인해드려 이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거 사인 안 했으면 한 번 지금까지 해볼 만한데 그 사인을 한 바람에 이제 결국 2천만 원을 부과를 맞았는데 문제는 그 확인서를 가져가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보복 수사라는 걸 알게 됐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달라달라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예 답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해갖고 올라가 출석 명령을 해갖고 가서 보니까 딱 자기 파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사진이나 좀 찍읍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공제 청구까지 했는데 그 서류는 줄 수 없는 서류라고 해서 결국 내가 폐소했어요 그래서 보복 수사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부과를 했으면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속 오라고 한 거예요 자꾸 이제 출석 요구를 보낸 것만 14개인가 돼요 14번 정도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석을 한 건 7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한테만 10번인가가 되고 우리 여직원한테 하나 그리고 저한테 4개 4억을 못하겠고 네 아주 작사를 내려고 작사를 내려고 결심을 했구나 네 그렇죠 공무원들이 강릉노동청이죠 강릉노동청 강릉노동청의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들께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업자 하나를 그냥 죽여버리고 했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장관도 이재갑 장관님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가 저 노동청에 나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걸 내가 누구라고 아직 여기서 밝히는지 좀 그런데 하여간에 제가 그렇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털다 털다 안 나오니까 이제는 7장 내가 제출한 과거 퇴직자의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준 것이 몇 장 늦게 준 게 있는데 그게 당사자가 쓴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근로자가 쓴 게 맞느냐 이걸 알아가지고 수상하다 내가 이제 그거를 가라로 써가지고 그걸 낸 걸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명씩이나 하루 종일 그만둔 여직원은 우린 집도 몰라요 어디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직원이 나타나니까 만나가지고 이거 네가 쓴 게 맞느냐 하고 보니까 그럼 맞는데요 이러고 이제 허탕을 치고 그냥 간 거예요 공무원 두 명이 거의 3년 전에 그만둔 그만둔 사람에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공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만명이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만명이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요 네 관로가 만명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강릉에서 속초까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을 뽑아 놓으면 할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의 사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강릉에서 속초까지 하고 허탕치고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사인에서 발견됐으면 난 죽었어요 그거를 안 끝나요 또 다른 여직원한테도 가가지고 또 이게 맞느냐 하고 영어로 사인됐는데 그거 여기 호텔 회장이 한 거 아니냐 제가 한 건데요 왜 그래 또 허탕 친 거야 그러고 또 이제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월급 받고 이거 저거 떼고 한 거 이런 걸 다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너 연차수당은 안 받은 것 같더라 내가 연차수당 받아줄 테니까 어? 라고 얘기 좀 하자 왜요? 나를 이제 여권 얻겠다는 뭘 하자 잡겠다는 거지 문제는 그 친구가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우린 직원들한테 잘해줬어요 걔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뭘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유를 안 했네요 그래서 야 너 계산된 게 없나 우린 다 된 걸로 아는데 안 됐으면 격리과 얘기해라 그거는 계속 받도록 하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언제 온다 하더냐 그러니까 목요일에 온다 하더래 목요일에 오면 그 이는 그대로 얘기해 너 갈 적에 내가 100만 원도 내 주고 그랬잖아 어? 그럼 그대로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법률적으로 짚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여자애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이거 문제는 얘네들이 아이고 저 근로감독관님 내가 저 이스턴 관광호텔에서 이거 저 일하다 그만뒀는데 연체성을 못 받았는데 안 줍니다 카고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 내 위치를 알아보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민을 했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게 명백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견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노동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억울하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부에서 한번 말씀을 지금까지 속조에서 작은 호텔을 경영하면서 강릉노동청이 파견한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배삼준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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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